코코아 머스 프레젠트 코코아 머스 프레젠트 아 깜짝이야 어 이거 피 많이 나와요? 한번 봅시다 자 뭐 조은민 작가님이 너무 웃기되요 웃기다 그래가지고 레벨 1,2,3,4,5,6,8 참고로 저 여러분 리드메이션 게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저 너무 잘하면 재미없을텐데 하하하하 카타나를 면도하는 게임인가 본데요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는거구나 하하하하 아 이런거야 어어 좋아좋아좋아 일단 뭐 지금 여기는 레벨 1이니까 쉽겠네 올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귀엽다 이 게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안보고도 할 수 있겠는데 소리를 듣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털 천으로써 털 천으로써 너무 저에게 익숙한 저는 저 정도로 숭하게 털이나고 숭하게 깎지는 않지만 헛소리 하지마 인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부터 내가 한방에 엔딩까지 갑니다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좋아 하하하하 근데 일단 털이 난 두귀들이 너무 하나같이 하하하하 너무 극혐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민이 형이 나한테 추천한 이유를 알겠다 사실은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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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맥션 게임의 고수로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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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혼자 해 한번 시작한 김에 켠 김에 왕까지 한번 가볼까요? 나 집중해서 얼마나 어렵나 보자 마지막 마지막 내가 딱 이거 하고 헉? 뭐야 어 아니야 안돼 안돼 저는 좋아 좋았어 좋아 안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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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깰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아깝다 어 왜 제대로 했는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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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아 이게 어렵네 변박이야 변박 아이 이런 좋았어 좋았어 잘했잖아 왜왜 아 어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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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키보드도 좋은거 써야 돼 아 진짜 어려운데 아 이거 잘했어 잘했는데 왜이래 키보드가 문제야 아 키보드가 문제네 키보드가 별로 안좋은거라서 왜이렇게 많이 나와 아 이게 내가 보기에 키보드가 문제야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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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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